아, 그래. 제가 예뻐하는 김연희 기자. 그럼 다음 이야기도 좀 풀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바다 건너에서 온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저희 시사인의 정재민 편집 의원이라고 매주 워싱턴에서 미국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인데요. 이번에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2020년, 그러니까 내년 11월 3일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공화당에서는 역시 대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거고요.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트럼프에 맞설 민주당 후보들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들 잘 아시는 후보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있는데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결혼했는데 어쨌든 최종 후보는 되지 못했었죠. 그리고 또 여성 후보로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스 주 연방 상원의원이 강력합니다. 러시아어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정말 강력한 후보가 한 명 등장을 했어요. 4월 25일에 유력한 후보로 한 명이 더 출사표를 던졌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영혼을 구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구겨졌던 어떤 미국적 가치와 국격을 내가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출마 선언을 한 거죠. 그렇군요.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친숙한데 아마 오바마 백악관, 오바마 정부 시절에 백악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죠? 네. 오바마 행정부 내내 부통령을 지냈고요. 그 전에는 한국에서는 알려질 일이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게 임기 6년에 연방 상원의원을 내리 6번을 했다고 해요. 굉장하네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88년 그리고 2008년에 대권 도전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지도도 있고 유력한 인물이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성향상 중도 진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석표를 던지니까 민주당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트럼프한테 등을 돌린 공화당 지지자들도 있잖아요. 이게 또 중도가 붙으면 이게 쌍글이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에서 어떤 미국의 전통이라든지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지지자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좀 창피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지자들도 큰 관심을 보여주고 이분이 지금 남북관계에 중요한 역할이니까 네. 그렇죠. 또 우리로서는 어쨌든 호재 어떤 예상치 못한 할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어. 그리고 또 이분이 지금 뭐라 그럴까. 바닥이 좋은 분이에요. 오. 바이든 부통령 바이든 부통령이. 네. 정치 바닥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펜실베니아 출신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전통적으로 경합주로 꼽히는 곳인데 경합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 이제 선거마다 표심의 향방이 바뀌는 거예요. 스윙스테이트라고 주문해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선 때 여기가 어느 이주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네. 중요한 지역이네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아까 김현희 기자 별명 중에 지난주에 대기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진짜 열심히 웨이팅했죠. 그냥 웨이팅퍼센이냐. 바닥이 좋은 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뭔가 핸들만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용어를 어. 이분이 막 정치로 정리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저번주에 국회에 살짝 다녀와가지고 아. 저번주에 알게 된 무슨 용어예요? 굉장히 오래 알아본 용어인 것처럼 잘 사용하네. 아. 되게 얕아서 잘 무리 들거든요. 대기자라는 자질이 있는 것으로. 네. 그래요. 아이고. 굉장한 분이시네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바짝 긴장하고 있구나. 이게 되게 여시랭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 당일에 20분 동안 무려 4번 트위터를 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분 되게 초조할 때 트위터 많이 날리시잖아요. 트윈 많이 날리시잖아요. 류러 특검 때 장난 아니야. 뭐 유명한 트윗 중독사. 그래서 그때 우리 회담이 엉덩이 되니까. 그러게요. 안타깝게. 신경이 온통 이제 트위터에 쏠려 계셔가지고. 그래서 특유의 어떤 업법들을 사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제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이 바이든 부통령이 조는 모습이 한 번 찍혔었나 봐요. 이 앙반 재밌는 편이네. 너무 바닥을 믿는 거 아니야?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피조라고 이렇게 놀리면서 당신이 본선까지 갈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간다면 출발선에 서봅시다. 라고 이렇게 특유의 어떤 센 척으로. 지적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건 체력의 문제인 거 같아요. 다른 걸 지적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센 척을 하고 싶었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의 전문지들이 어쨌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대선이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고 민주당 최종 후보도 내년 여름에야 결정이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되게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와 바이든이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6% 차이로 바이든이 승리를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텍사스 주에서도 1%포인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도 여론조사는 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거라고. 힐러리 클린턴이 다 당선될 거라고. 이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선거 제도가 굉장히 특이해서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총투표의 득표율로만 보면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근소하게 앞서긴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주가 다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선거인단이 그래서 사실은 진짜 여론조사로만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 정치의 영향력이 사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남북관계도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또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 재미도 있어요. 남의 정치는 하여간 다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대선 우리나라의 제도도 다른 부분도 많고 있을 텐데 이제부터 시사인과 함께 줄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따라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어떻게 되는지 시사인과 함께 쭉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시사인 구독과 이렇게 종이로 보면요. 더 잘 읽히는다. 꾸준히 보셔야 돼요. 매주 월요일마다 미국에서 또 소식이 온다니까요. 시사인을 늘 구독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팟캐스트도 또 구독 알람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시사인 차영성 기자 때문에 전염된 것 같아요.